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에 댓글을 안아보는 페나시아 댓글뉴스 대그맨 겸 연예부 기자, 대기자 황영진입니다. 트로트 요종 송가인, 수영복 요종으로 미스트롯 우승자죠. 송가인이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여름에 못했던 물놀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거제했는데요. 사진 속 송가인은요.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수영복을 차려입고 화려한 수영복 의상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여왕의 품위가 있네. 대세 송가인 송가인 와일이 이쁘노. 송가인 보는 맛에 산다. 요즘 트로트 미녀, 인성 등등 최고의 가수 송가인 휴식 많이 취하고 오세요. 보기보다 안 통통하네요. 실제로 보면 날씬한데 관상 좋은 연예인으로 뽑혔던데 송가인 콘서트 보니 노래 부를 때 빛이 나더라. MBC는 가인이어라 콘서트로 뽕을 뽑나보다 봄방에, 제방에, 또 제방까지 송가인 씨는 오대양의 모든 물고기들도 인정하는 예쁜 인어공주 출신이어라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수호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송가인 씨, 수영복 입은 거 보니까 수영 잘하겠네요. 저랑 같이 수영같이 해요. 라고 아이디 박태한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송가인 씨, 바다에서까지 수영하면서 노래를 한다면 진짜로 물고기들도 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데콜뉴스 개기자 황영진입니다.